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흔한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3년이 지나 시민권을 얻게 됐다 시민권을 받은 날 바로 시카고 용사관에 가서 한국의 성교사로 간다고 비자 요청을 했다 대개 한두 달 걸리는데 나는 그날로 비싸러 받을 수 있었다 내 생각은 온통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빠져 있었다 시민권을 받은 이상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됐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1983년 나는 북방 선교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가 문제였다 한국 말을 잘 하지도 못했고 한글 역시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렇다고 외국인 학교에 보낼 형편도 안 돼 이래저래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들의 장례를 맡기기로 하고 극동방송 옆에 있는 홍익초등학교에 편입을 시켰다 그런데 막내 트리샤가 미국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왔으니까 한국 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에는 자리가 없었다 결국 2학년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게 됐다 그때 극동방송 중국어방송 담당 주지호 목사가 말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중국인 학교에 1학년 자리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에 따라 그곳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마저도 적응을 잘 못해 얼마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할 수 없이 홍익초등학교 2학년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한글도 모르고 한국어도 잘 할 줄 몰랐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마음만 졸이면서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잘 견뎌서 아이들이 그런 대로 학교 생활과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 당시 극동방송은 조직이 확장돼 해병대 소장 출신인 임경섭 장로가 제1부사장으로 국내 담당을, 나는 제2부사장으로 해외 및 재정 담당을 맡게 됐다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북방선교를 위해 온 정녀를 쏟았다 중국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애청자들의 편지가 줄을 이어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 가서 현지 상황을 알고 싶었다 아직은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 전이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자 신분으로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야 했다 나는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새 생명을 얻었다며 기뻐하는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애청자의 편지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몇 통의 편지를 가지고 중국 선교길을 떠났다 최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카메라와 비디오 캠코더까지 가지고 갔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 극동방송 홍콩 지사장과 함께 총영사관실에 들러서 총영사를 만났다 극동방송 청취자들을 신방하려고 중국에 간다고 하니 두 사람은 하나같이 극동방송 명함은 가져가지 말라고 충고해줬다 중국에서는 극동방송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조사 대상이므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 당시에는 호텔에서 전화기도 뜯어볼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때였다 나는 중국에서 그냥 관광객처럼 행동을 해야만 했다 생애 처음으로 북경 땅을 밟았다 가슴이 설레면서 북방선교회의 꿈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선 극동방송으로 보내온 편지의 주인공을 만나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정보는 편지에 씌어있는 발신 주소가 다였다 처음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다며 손수건까지 보내온 청취자였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는 막막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인연이 닿아서 찾아갈 수 있는데 중국말도 모르고 한자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 거기다 사람들도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안내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했다 막막함과 설레임으로 북경호텔에 도착했다 마침 호텔 어로비에는 한국 동포, 조선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상황을 알아보니 오늘 조선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라서 각지에서 많은 조선족 사람들이 왔다고 했다 난 그들에게 다가가서 미국에서 온 여행객인데 그 운동회를 관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내 모습이 언론사 기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헌쾌히 승낙을 하며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로 나를 안내해줬다 연성낭독 우리를 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흔한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